우리의 삶, 일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을 가져다주며 사회성을 만들어주며 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만남일 겁니다. 만남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만남은 나로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하고 만남은 나로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의 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타윗의 생애를 보면 타윗은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하는 세 가지의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타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여, 예언자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세의 아들로 존재감이 없었던 타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타윗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 타윗에게 비전을 주었던 사람, 그러게 타윗은 사무엘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이고 그로 인하여 꿈과 비전을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다면 나단이라로 가는 선지자와의 만남입니다. 타윗이 시련을 이겨내고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던 중에 원치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을 위해 청송하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린 엄천한 죄를 지은 이 타윗에게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이 없던 타윗에게 찾아와 타윗의 죄악상을 깨닫게 하고 일깨워 폴레의 자리로 돌기게 하였던 나단의 과외 만남 이것 또한 타윗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짓닫는 타윗으로 하여금 생명길로 돌이키게 했던 만남 타윗에게 있어서의 소중하고도 기중한 만남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만남 이 만남 또한 타윗에게 있어서의 일생에 잊지 못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왕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타윗에게 허락하셨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삶의 곤궁함이 더불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기대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헤어짐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짐에 억지로 한 이별 자신을 칭송해 주어 인정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 또한 타윗에게 멀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버터키마카 같았던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던 3월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깊은 상실과 자졸금에 빠져있는 이 타윗에게 찾아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했던 이 아빌과일과의 만남 타윗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만남일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실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연속되고 좌절과 절망이 연속되면 사람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지만은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마음이기에 좁아지고 약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으면 말수록 선뜻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 해도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공격적이가 됩니다. 거칠고 공격적이다 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 꺼려하죠. 조금만 얘기해도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그러기에 사람들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멀어져가지요. 또 하나의 때 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삶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실망과 좌절과 실패 연속된 삶 거기에는 의미가 없고 목표가 사라지니 삶의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균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신지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지요 세상에 경쟁사회 살도 보니까 세상에 쫓아가다 급급하여 따라가지 못함에 의하여 그로 인하여 의욕이 상실되고 실망과 좌절 혹시 하느니에 대하여 실패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깊은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그렇게 평소에 취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져감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좌절감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냐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아픈 상처 부여잡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여러분 이 깊은 상실 깊은 좌절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든지 알지 못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줬더니 아비가엘 만남 어떤 만남이었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다윗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교훈과 덕으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다윗이 처해진 이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는지 다윗은 심지어 도망당이기를 얼마나 하는지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죽인 저 골리아스의 고향인 카드까지 내려가 자신의 목숨을 좀 구해보고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블리스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다 저 우리의 저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라고 지적하자 하는 수 없이 다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들어가 저 엔게디 광야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서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의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무엇을 용의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 얻어져 있는 유목미들의 뒤를 봐주면서 그로 인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되어 다 잊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 나발이네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니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나발은 이런 지하에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지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수치당하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포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로 하였더라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나발의 집에 올라가서 저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는 분노가 분노로 그치지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요 분노가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이 폭발을 감당 못합니다 이 분노가 폭발 때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가 더 심화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치기하여 돌이키였던 것은 오늘 발음이 아니라 나발에 안했던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들으니 아비가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먼저 나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기를 타고 산 호주탄 곳으로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길목으로 갔다는 겁니다 호주탄 길 여러분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어찌기 대로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닌 그 길을 이 나비가일이 나기를 타고 먼저 다윗을 맞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장면을 보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그녀의 코가 닿도록 땅에 되도록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지방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코에 땅을 대는 것은 땅에 코를 대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대의 예를 표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공항에 가다 보면 공항에서 보면 저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딱 정해지면 저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기도하는데 정말 코가 땅에 됩니다 뒤에서 보면 흰옷을 입고 코가 땅에 두고 엉덩이가 올라가니까 오리궁둥이 같다 그런데도 깨끗한 옷을 입고 손과 발을 씌우고 저 메카를 향하여 코를 대고 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계신 교회에 그리스도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코에 땅을 대고 엎드리지요 그뿐 아니라 25장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려 6번이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당신의 요정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래도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모 및 가운데 잘 사는 애 부인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쫓기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의 요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짧은 말씀 속에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내 주인 내 주란 연어감으로 26번이나 5번이나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 영어로 표현한 말은 My Lord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최대의 겸손을 펼죠 그뿐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그 절망과 좌절의 그 분노의 마음에 불을 찍혔던 나아다 라발의 무례함이 이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아비가일의 겸비함이 다윗의 마음을 녹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에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르치고 바로잡고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 왜 지적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는데 좋은 것이 안 되더라고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겸손함이 없었기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 없었기에요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고 비굴종적이며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겸손한 마음은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겸손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생겨지는 것이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난 죽은 사인데 산 것 같지만 난 이미 죽은 자인데 죄로 말미마 죽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필리포스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잘난 내가 못난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내가 틀린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가 없는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얘기할 때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요 사람의 감동 못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필리포스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믄 하나님의 본체신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다윗의 분노를 그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자기의 집안의 식구들을 살리는 것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지 않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비가일의 겸손함을 통하여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겸손을 가져다 주고 내가 낮추는 은혜를 통해서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함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분노에 가득 찬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지난 날 다윗에게 행했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하여금 생각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보는 눈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 좁은지 아세요? 내가 이미 상처받고 내가 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본능에 의하여 철저하게 자기중심축되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없는 자 있고 뺏기려면 손순이 내주는 사람은 아우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그 손에 꽉 끼고 있는 거 그거 뺏으려고 하면 얼마나 우는 줄 아세요? 그거 뺏는 거 못 뺏어요 그 어린아이 거 왜 그거 뺏기면 내 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꽉 움켜쥐는 거예요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결정하지 못합니다 좁은 시야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정의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다 잊고 온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잊혀진 조제가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이 다윗 거기에 나발에 불을 질린 겁니다 그러자 뭐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방화와 자기중심적이 되어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이 아비가연의 성경 말씀의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죄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만 열 번 읽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본에 보니까 쉽게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야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오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의 물매로 던지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겁니다 뭘까요? 무슨 단어가 할까요? 물매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물매는 잊지 못한 사건이죠 절정의 경험입니다 저 권리아과 싸울 때에 저 구척의 장신 앞에 나갔을 때에 나는 칼과 창은 없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느라고 해요 그 손에 들었던 이 물매 그 물매 하나 가지고 물매들을 가지고 저 구척의 장신 권리아을 떨어뜨렸던 그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일평생 잊지 못할 절정의 경험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뭐요? 와! 여러분이 다 절정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다윗에게는 절정의 경험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지 날 지켜주셨지 그래서 저 권리아을 이기게 하셨지 그것도 물매로 한 번 실수하면 그 물매가 빗나가기만 한다면 나 죽을 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확하게 권리아의 이 맛을 마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이 하비가을의 물매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절정의 경험이 생긴 것 과거에 더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해셨던 하나님 목덩이던 자신을 사용하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에 구원을 깨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신에게 기쁨 기름을 부어 미래에 비전과 꿈을 주신 그 주님 갈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저 불레색 보인 골레사슬 물맷돌로 단숨에 쓸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수많은 여건과 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기면 이미적이고 중심적인 삶이 변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힐링한다는 거죠 치유 치유하는데 여러분 치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일들 바꿀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과거의 사건에 해석을 바꿔주는 게 치유자예요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맘에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한탄과 그리고 그 엄청난 아픔이 내 안에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그 상실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해석을 바꾸어주는 게 그렇게 진정한 치유는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 받아들인 게 달라지잖아요 받아들인 게 달라지니 뭐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니 그 은혜로 받아들인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로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치유예요 미국에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상의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롤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인데 그 상의 이름 메스트 오브 인플루언서 영롤을 미친 사람 최고의 동기부여자 자기 개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롤을 끼친 사람에게 준 상입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책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 지글지글러가 그 상을 받고 난해 75세의 마지막 자서전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에 이 지글러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 말고는 단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난 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감사의 고백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감사는 내 가족과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 내와 늘 지겹해서 지켜주셔 나와 늘 함께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귀한 동반자였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했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는 겸손해지고요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아비가이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너 그랬지? 너 별 볼일 없으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 저 권리하소서 쓰러질 때는 어떻겠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의자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용어로 온 자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란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자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부른받은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지금 현재의 과거와 현재에 해당한 일로 인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지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당장 지금 내게 수치와 무명감을 줬던 나발을 죽였던 그 생각만이 가득 찼던 이 다윗에게 나발을 죽이는 게 당신의 일이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약속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건 내 생각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될 때에 이 다윗은 2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이를 기르되 오늘 너를 보내고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네 찬송입니다 찬송 노소센츄럴대학의 메를린의 해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하면 인간에게 누구나 다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앞유리창을 보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뒤를 볼 때는 백밀러를 보면서 뒤를 보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게 옆면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옆면도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불이 반짝이든지 소리를 내든지 그래도 우리가 옆면 못 볼 때가 참 많지요 이게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현대인이 사는 사람들 아 누구나?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사각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부부는 아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큰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적은 것만 봅니다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의 눈앞이 이익 때문에 삶을 망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과거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은데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추측한다 예측한다 여러분 저 후지산 일본의 대표산산이 후지산인데 지금 후지산이 활화산이 아닙니까? 화산활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지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일본인이 있다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은 나 추측은 할 수 있죠 안다고 얘기하지 못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남에 대한 마음은 아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정보원처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게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죠 미래가 보여지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인데 죽음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미래의 삶 말씀 안에 말씀에 붙잡게 되면 그 삶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다위보세요 아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각나고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내가 요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대충 대부분 밖에서 보는 유행가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요 비 내리는 용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실현당한 자의 마음이죠 강문을 흘러갑니다 저 사망강 그 밑으로 흘러가야죠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내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주지 못하잖아요 찬송은 어떠세요?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줄 때 내 안에 새로운 샘솟듯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갈리성가대가 부른 찬송을 들었습니다 글고다의 십자가 나를 새롭겠네 The old love cross made difference 부르셨잖아요 내가 불러도 잘 모르죠 언제 불렀는지 3년 전에 4년 전에 저 부평교에 가서 부른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순 전에 그 찬송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뿐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강 같든지 큰 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때마다 내 안에 주의해 주시는 평안해 생명력사 아비가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 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느니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약속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네 마인드 하겠네 그러면서 뭐예요? 마발 죽이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지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분노하게 다윗에게 수추와 몸을 줬던 이 나발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정마비로 죽습니다 이 약을 드린 나윗은 뭐예요? 그 적이야 아비가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함께 삽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어떻게 아비가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었던 이 아비가에 끝까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아마 도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픈 상처 어떻게 지원받을까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겸비한 자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므로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참 상처맞고 아프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한 우리의 삶 아니 우리 주의에 변해 많은 삶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겸비한 자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